원희부터 한 번 해봐, 우동생. 우동생부터 해봐. 다 잘하겠네. 아, 근데 원희 오빠는 머리가 너무 안정적인 거 아니야? 머리가 너무 이렇게. 머리가 너무 안정적이야. 너무 위평용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? 너무 안정적이잖아요. 아니, 잠깐 머리가 여기. 내가 보면 여기가 뭐가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을 흔들어도 돼, 움직여야 돼. 팔 움직여주세요. 팔 움직여야 돼, 아까처럼. 오! 오, 우동생. 오, 저거 도는 거 쉽지 않은데. 오, 포즈까지. 혹시 광장시장에서 배달해 볼 생각 없어요? 광장시장에서 배달해 볼 생각 없어요?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. 오! 오! 좋아요, 좋아요. 지금 걸어야지, 아저씨. 걸으셔야죠. 집에, 집에 언제 도착해요? 걸어야지, 아저씨. 걸으셔야죠. 집에, 집에 언제 도착해요? 아, 빨리 보기. 빨리 보기. 빨리 보기. 아, 빨리 보기. 왜 이렇게 안 먹히는 거야. 아니, 좀 여기. 위에 모서리가 있어서. 와, 안 되는데, 이거. 해봐, 해봐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움직이시라, 움직이시라고요, 움직이시라고요. 아니 앞으로 걸어야지. 앞으로 걸어야지. 앞으로 걸으면 넘어진다고. 앞으로 걸으면 넘어진다고. 앞으로 걸으면 넘어진다고. 아 이거 어렵다. 아니 너무 안정적이야. 아니 너무 안정적이야. 아 진짜. 아 대박. 너무 안정적이야. 너무 잘하셔. 아 진짜. 모델 에이스였어. 저희보다 하시나요? 저희보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. 아 진짜. 근데 생각보다 다들 잘하셨는데. 워킹하고 오면 런웨이에서 탑 포즈라는 게 있어요. 탑 포즈요? 탑 포즈. 네 맨 앞에서 하는 거. 마지막. 탑 포즈. 뭐 하나 보여주고 가야지. 그렇게 뭐 가서 남자는 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막 입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. 셔츠를 한번 이렇게 하고 빠진다던가. 소매 막 이렇게. 맞아 맞아 맞아. 그런 것도 있고. 왜 잘해 자꾸. 그런 것도 있고. 왜 잘해 자꾸. 왜 잘해 자꾸. 이거 뭐야. 아아까aso. 아. 아. 감사합니다.